이 아이템이라도 좀 챙겨주지 나름 중간보 쓴거 아냐? 갱생의 동굴 어? 쟤 그 로봇 아냐? 여기서 상냥한 고아를 찾으라고? 보급품이 필요해 아냐 필요없어 내가 마법사라서 원거리에서 쉽게 잡아서 이렇게 편하게 오는건가? 좀 느낌이 이상한데 아 야 그만 나오세요 왜 이렇게 많이 나와 달달하구요 두개 먹었으면 게이들 드래곤뼈도 있네? 언제 오셨어요? 마큐리온 대체 어디다 두고 왔니? 아이 참 조만간에 콘솔로 소환해야겠어 다음에 튕기면은 오늘 많이 튕길거 같으니까 그러면은 소생시키겠어 아이씨 엉덩이 울리고 있는 것 봐 포스원 창 포스원 창 포스원 창 어 진짜 길다 나이저 이거 소울줄 안먹습니다 가죠 그냥 귀찮네요 다 죽으시구요 아휴 아휴 좋아 밑은 뭐 길 아니지? 떨어지는거지 그렇게 서프라이즈 할 필요 없는데 뭐야 아 잠깐만요 어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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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즈월드 아 야 오즈월드 니가 잡아야지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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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왈드야 그렇지 그렇지 어디서 나한테 넘길라 그래 용기를 내라 이 말이야 특별히 힐도 해주겠네 용기를 내라 이 말이야 어 여기까지 범위가 닿네 신기하네 그만 놀고 빨리 잡자 야 이거 그거 아니.. 거기 아니야 거기라고 할 것도 없지 다.. 어차피 보면 다크소울 아니면은 위쳐 그런 쪽이니까 아래로? 아 깜짝이야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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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래로라니요 개뜬금 없이 이게 완벽한 무빙 길이 많네 저희가 어 내려가는게 많네 아 빨리 잡아 뭐해 그깟 것도 못잡아? 아 33이었구나 고작 77인 니가 33을 이길 리가 없지 그치 가자 아 씨 잠깐 걸.. 가.. 가지마아 딱 봐도 보수전인데 그걸 뛰어가네 미친놈이 진짜 이씨 벌써 대화음은 나왔으니까 나오겠다는 거죠 구석에 박혀있자 소각으로 바꾸자 소각으로 망령이면 전기 한번 써보자 하.. 어 야 전기축은 추대미 있어 추대미 있어 야 추대미 3배야 3배 어 잘가 썸네일 한번 어 이렇게 보니까 멋있다 멋있어 약간 니토 같아 묘왕 니토 멋있어요 잘 가시구요 원하네 검 그만 좀 넣어놔 다른 좀 좋은걸 넣어놓던거 할 것이지 뭐 어쩌라고 나가면 돼? 상냥한 고아 찾으러 가자 거의 길이 있네요? 아 그래서 저기를 막아놓은거구나 벽이 있던게 와 맵 잘 만들었다 진짜 아주 감격이야? 탈모 또 죽었어? 탈모 시체가 왜 이렇게 많지? 아 어떻게 여기까지 온거냐 근데 저 괴물을 두고 아 괴물을 소환 안해놨나보다 쟤네 왔을때는 나랑만 싸우게 한거지 아기 소리 방금 들렸거든요 노래때문에 안 들리셨겠지만 여러분들은 아마 응해요? 나 저거 위쳐3캐스트에서 본거 같은데 자꾸 종소리 들려 아 보스전이구나 아 미안하다 내가 눈치가 없어서 길 막아놨네 이제 안할 줄 알았지 보스 잡았으니까 60이야 아까 걔 75였는데 야 개 다 굴쳐 다 굴쳐 다 굴쳐 용기 줄 것도 없다 얘는 축수를 소환합니다 당연히 두번째 패턴 있겠죠 페이지 2 열심히 더 싸워 어 뭐야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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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너도 위쳐 아 열심히 싸워 이건 도와야겠는데 어 얘 추뎀 없다 잘 가시고 어 야 불의 추뎀이 있는건가 글램몰일의 회관 동물들에게 받는 피해 감소 매지카 소물량 감소 데이드라 심장 좋죠 회복 좋아 어떻게 이제 아르토르의 검 전쟁나팔 아니 미친놈인가 진짜 썸네일을 위해 캐스트를 끈다 아 방금꺼 한번만 더 해봐 그렇지 완벽 완벽 야 너무 예쁘다 나 진짜 썸네일의 천잰가봐 이 정도면은 거의 모두 소개 영상에 넣어도 돼 그 정도야 얌전히 죽어래 열심히 잡으세요 아 찌꺼기들 뭐야 또 해가 아니야 그만 놔두세요 이제 끝난거니? 천천히 뒤에서부터 걸어오는 자질이군요 이게 썩은 아기가 이렇게 됐다는거 아니야 시간이 엄청 흘러서 잠깐만요 여기 너무 어두워 이거 하나밖에 안됐지 임무 완료 어 끝났나봐 캐스트 다 어 뭔가 이상해 마무리가 떠나기 전에 잊은 것이 있어 아냐아냐 농담이야 농담이야 알겠다 바로 가겠다 또 여기니? 야 근데 마큐리오는 나중에 집에 보내줄거지? 이 새끼들 욕 못 믿겠단 말이지 어이구 데려왔어? 걸음말 뛴다고? 어떡해? 이게 억진데 좀 나 꿈을 꾸고 있는건가 이거 선택지하던거 같은데 너무 대충 선택했어 나 치료해줬구나 고맙다 야 캐스트 또 있냐? 로미온 로미온 아기 회수는 어땠어? 음 잘 회수됐어 아 잘 회수가 됐어요 다음 임무는? 오 어쩌라고 어 아직도 있다고 퀘스트가? 어? 야 또